집권 3년차를 맞이한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년이었다며 국민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은 대한민국 제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속구속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과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광명록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